트와이스 여러분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트와이스 9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왼쪽에 보실 때 메인 끝에 있는 지효씨께서 살짝만 몸을 더 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예쁘게 찍힐 수 있도록 예쁜 포즈, 환한 미소 많이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선을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사이좋은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채영씨가 조금만,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예쁜 사진들이 많이 찍혔으니까 이분들의 목소리에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뵀네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더 여러분이 그 하룻밤 사이에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네, 출근하시는 기분이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골든디스크 이틀 연속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흔치가 않거든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누가? 아, 네, 다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약간 눈여겨볼 게 물론 어떤 옷을 입으셔도 예쁘지만 특히 이렇게 바지 성장을 입으신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나씨도 그렇고 정연씨도 그렇고 오늘 멋진 바지, 팬츠를 입고 오셨는데 혹시 본인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어, 100% 스타일리스트 문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도 정말 디지털 음원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시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대에 대해서 음반 부문에 대한 시상에서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살짝 힌트를 좀 나눠씩 해주실까요? 오늘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저희가 또 준비한 촉촉한 무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트와이스는 늘 풋풋하지 않나요? 아, 촉촉한 무대요. 장르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잠시 네, 헛들었네요. 촉촉한 무대가 젖... 젖으실 수도 있다고요? 아, 자, 그렇다. 뭔가 특수효과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특수효과가 있을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뒤 오후 5시에 네, JTBC와 JTBC2 그리고 네이버 VLIVE를 통해서 골든디스크 음반 부문에 대한 시상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무대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될 텐데요. 어, 추우니까 또 무대에서 내려가실 때 높은 시발 심으셨으니까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잠시 뒤에 공연에서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스 여러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